오늘 얘기해 드릴 게 전기시설과 부동산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라는 거 어찌 보면은 이거 혐오시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부동산 오르는 걸 찾는데 개발만 딱 보고서 길나는 것만 신경 쓰고 저기에 포크레인이 그리고 불도저가 막 밀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혐오시설인 발전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허와 실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설 그리고 이 전기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뀐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난 한 주 동안의 내용을 적어왔는데요. 자 대선 이후에 한 달 동안 내내 언론에서 굉장히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심지어 기자들이 앞으로 부동산 오르게 될 거라는 자기들의 마음까지 담아서 기사를 쓰는 그런 시기가 한 달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15억이던 과천 아파트가 막 이제 강남 안 부럽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그런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시윤하에 얘기했었지만 이거는 아직 현재 1.25%의 기준금리가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 너무 오르니까 부동산 잡아줘라 해서 이번 세 정부가 뽑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정부 정책에 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봐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도 봐야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인수위에서 바뀐 거죠.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흠칫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모두 신중론 인수위에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새로 국토부 장관으로 앉힌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원희룡 지사도 부동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제 정책을 신중하게 해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지만 결국에는 집값 안정화가 이번 정책, 이번 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집값이 오르다 보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도 갑자기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섣불리 투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책이 진행되는 거 보아가면서 진짜로 실효성 있는 거를 찾아서 투자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계속 이거는 확인 사항이고 금리가 2% 이상 오르는 것도 분명히 확정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지금 오르는 집값 같은 경우, 특히 15억짜리 아파트들이 가장 지금 크게 오른 이유가 뭐냐 하면 9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들은 여태까지 대출이 잘 안 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가 아파트들보다도 이제 호가들 막 찍었다는 아파트들 보면 그런 고가 아파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래량이 는 거는 진짜 부동산에 굉장히 좋은, 실질적으로 건강한 현주소이기는 한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 이맘때는 거의 4천 건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마지막 불꽃놀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금리 오르는 거 보고 투자하셔라.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발전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발전시설 이거를 보시면 이제 발전시설과 송전시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발전소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철탑이 지나가고 이 그분의 변전소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장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사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 같은 경우 들어오면 굉장히 호재가 되는 부분도 많은데 사회장님, 혹시 내 땅 근처에 철탑이 가까이 와서 내 땅 근처를 지나간다고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세련된 도시남이지만 시골 출신이라서요. 저희 집 위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노발대발 크게 했죠. 다 싫어할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다 싫어해요. 그리고 철탑이 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변전소 들어가는 문제도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땅값 떨어진다 해서 팔려고 아우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히려 집값 상승, 그 다음 그 지역 부동산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시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수력발전소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또 뜨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발전시설이 결국에는 대표적인 입문질이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전기가 없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길이 들어가야지 건축허가 나는 것처럼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면 그곳에서 어떤 발전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전기시설이 가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투자할 때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전시설과 그 다음 송전시설로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발전시설이 들어간 곳을 제가 지금 몇 군데 골라왔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로 굉장히 유명한 데가 보령 화력발전소인데 지금 이 보령시가 보통은 대천 해수욕장으로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지역 보령의 큰 일자리는 뭐니뭐니 해도 화력발전소가 큰 영향을 한 몫을 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천시라고 해도 하고 지금 정확히는 보령시지만 이곳이 크게 발전하고 원래는 굉장히 조그맣던 읍이 지금 시까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기 바닷가 뒤쪽에 보이는 보령 화력발전소 때문에 이렇게 컸다. 그래서 이 보령시, 대천읍이었던 이곳이 보령시로 커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집가도 상승하고 아파트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집값도 많이 상승하는 부자되는 부동산이 됐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그 지역은 어디냐? 아니, 바다 한가운데에 반달 모양으로 간척사업 되어 있잖아요. 자, 발전소가 들어가는 곳은 거대 발전소가 들어가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커다란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에선 종목의 선택과 비판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발전소 주변보다는 그 주변의 거점 도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간척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냐? 자, 영광굴비로 굉장히 유명한 법송포입니다. 그런데 이 법송포가 영광굴비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소 분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놀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한 번 놀러 갔었는데 오히려 이곳에 관광 오신 분보다도 이 발전소, 영광의 발전소 건설한 데가 현대건설이잖아요. 여기에 현대건설이라는 잔바를 입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 건설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인성 깊게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큼 일자리가 많이 발전되는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도 고리 원자력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발전소 있는 그런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산업단지가 주변에 들어선 그래서 이 지역에 땅값도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 맨 밑에 네 번째 보이는 그림은 평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물 건너에 조그맣게 지금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원래 중앙 발전소에서 전기가 끊겼을 때 반도체 공장은 한 번 멈추면 몇 달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전기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발전소를 집어넣은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발전소가 그쪽에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전소 지어진 것만 보고도 이게 어떤 발전소인가 그 실제 역할을 확인하면 평택이라는 커다란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내가 부자되는데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그거를 보면 해상풍력 발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아시아의 최고 부자가 우리나라의 그린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같이 투자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발전소 지어지는 거는 지역 일자리에 큰 영향을 끼쳐서 내가 그 사람들이 일하는 지역 찾아낼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발전소 생기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전시설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방금 제가 사회자님께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위에 전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 그냥 싫어해요. 물론 전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좋지 않죠. 그냥 산골짜기 아니면 그냥 논밭 한가운데 지나가는 전기들은 보통 그런 게 사람들 생각하는 철탑, 송전탑의 이미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혐오시설을 이미지를 깨부셔라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도시 한가운데 바로 위에 송전탑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지금 여기 상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대구예요. 대구 화원역이 있는 그 근처. 전기가 지나가더라도 물론 이건 철탑이 있어도 사람들 일자리가 많이 모이고 결국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전기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은 오히려 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하고요. 혐오시설을 깨부셔라. 바로 밑에 아주 깨끗한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신도시가 어떤 신도시냐? 지금 광주에서 여기가 무한 남학이라는 곳이거든요. 남학 신도시. 지금 전남도청이 새로 옮겨간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 산 중간에 보시면 굉장히 큰 송전탑에서 굉장히 많은 전선 거의 7가닥 7중으로 세워진 전선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변전소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도시가 제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디 가면 변전소 들어온다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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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요.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변전소 들어가는 데를 보면 뭐가 들어가느냐. 지금 마지막 옆에 지도에 보이는 곳이 아산 탕전인데 지금 이곳도 커다란 철탑들이 와서 들어갑니다. 전기 많이 쓰는 곳은 어디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나 혹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이라든가 일터 등입니다. 이렇게 발전되는 곳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른쪽 맨 옆에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제가 항상 인류 투자처, 인류 투자처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 6년 전에 제가 인류 투자처라고 얘기했던 평택 같은 경우 지금 아산 탕정에서 평택 가는 길에 있는 아산 테크노밸리 바로 전경 모습입니다. 그곳에 제가 길 막 났을 때 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 송전탑이 이제 막 생겼어요. 그런데 전기가 아직 첫 번째 그림에 전기 선이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전기가 연결되고 뒤에 바로 아산 테크노밸리 건물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저기는 제가 확실했던 게 여기 지금 송전탑이 분명히 오려고 하고 있네. 여기에 전기가 오네. 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그리고 예상을 했던 곳인데 실제 전기가 여기로 와서 전기가 들어가고 그 지역에 커다란 산업단지 아산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그 지역의 길이라든가 이것저것 하청업체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진짜 그 지역의 부동산이 부자되는 부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기가 철탑이 지나간다고 그거 물론 지나가는 것만이면 안 좋겠지만 철탑이 만약 가까이 와서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왔다. 그러면 변조소가 들어왔든 아니면 요새는 송전탑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전기 송전탑이 있어요. 그런 게 와서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거 생겼다고 땅 팔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게 들어오는가 확인해서 오히려 부자되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들어온다고 개발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거는 자기가 조금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이 부자되는 땅을 혹은 내 부동산을 지킬 수 있고 혹은 부동산 그런 곳을 찾는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시설 등이 혐오 시설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개발과 발전에는 필수 요소고 그 다음 부동산 상승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만약 진짜 전기 시설들이 와서 이 지역에 들어가고 그 지역에 개발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산업단지만 해도 그냥 전봇대 몇 개 빈약한 전선 몇 개 만드는 그런 산업단지와 혹은 그 지역 전체에 땅을 파서 지중화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전선까지 꼽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알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방송이라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지만 항상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내가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오늘 결론드리겠습니다.